안녕하세요. 티비우빙입니다.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실크벽지의 led 시계 선을 매립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윗님댁 들어가서 영희를 구하고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와이파이 공유가 TVGA에 있으면 시동이 약해지나요? 한 칸정도 떨어져요. 한 칸정도 떨어져요. 안방 쪽에는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와이파이를 하나 더 쓰셔도 괜찮긴 하거든요. 안에서 떨어지면... 저쪽 랜선은 또 빼서 해야 되겠네요. 근데 많이 불편하시면 속도가 차이는 날 건데 그게 많이 불편하시면 하나 더 쓰시는 게 맞긴 해요. 벽지를 손으로 만지면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전기가 살아있네. 네 맞아요. 이게 비상등일 때 켜지는 건데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빼놨으니까 이걸 쓰시면 벽걸이를 쓰세요. 이건 전기를 못 써요. 아 그래요? 네. 이걸 전기를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럼 선을 이렇게 끌고 와야 되겠네요? 저는 저기서 끌고 올 건데 네. 이 배치를... 이거를 놓고 설치... 빼고 설치는 안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선 공간이 없어요. 네네. 요게 선을 때 안으로 넣어서... 아 해야되는데... 아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얘가 지금 세트거든요. 네네. 얘를 놓은 상황에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할게요. 시계도 안 놓으면 공간 고장난다 해서... 아 네. 여기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나요? 저희는 AS때문에 다른 걸 못 써요. 아 아... 아 저희가 옛날에 한번... 다른 물체크를 한번 얹히겠다가 네. 아 AS때문에 저희 주구권이... 아 시계요? 네. 아 배치가 되게 애매하네요.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네네. 위로 갈게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갈까요? 네네. 위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안 보일 것 같아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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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보여요. 보여요? 네. 한번 저쪽에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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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보여요? 네. 저쪽은 왼쪽으로 안 안되죠. 벽쪽으로 붙이는... 상관없어요. 네. 차라리... 차라리 그쪽 벽쪽으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한번 이쪽에다가... 네네. 그쪽으로 좀... 그쪽으로 좀... 육의 2.2. 평와샵니다. 스터드 전용... 좌석입니다. 장갑 속에 넣어서... 덕지 손상을... 최소화 할 거예요. 그럼... 쭈욱... 당겨볼게요. 소리 들리시죠? 잠시만요. 걸리네요. 살짝 아래로... 공간을 찾는 거예요. 저에 왔네요. 정경을 두고... 공간을... 왕ifie게pero conversation 대부분 빽쪽으로... 칼로 벽지를... 커팅을 하고... 다시 тойот을 넣습니다. 살짝 아래로 선에 여유를 주는거에요 빼기만 하면 되네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공된 구멍에 칼블럭을 놓고 피스를 고정합니다. 실크벽지에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면 다 떨어집니다. 시계 안에 들어있는 전기선을 컷팅을 하고 시계 쪽이에요. 피복을 벗겨서 겹치 속에 매립된 선과 연결을 합니다. 시계에 칼블럭을 놓고 피스를 고정합니다. 시계 안에 들어있는 양면 테이프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합선이 되지 않게 고정을 합니다. 이 양면 테이프를 수평을 잡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선이 살짝 보이네요. 시계 쪽 USB도 연결을 해 볼게요. 컷팅을 하고 피복을 벗긴 다음 매립된 선과 연결을 합니다. 이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를 해야 돼요. 시계에 칼블럭을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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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연결을 하고 시계에 칼블럭을 넣어주세요. 시계에 칼블럭을 넣어주세요. 시계에 칼블럭을 넣어주세요. 시계에 칼블럭을 넣어주세요. 이제 다 됐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